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. 그런데 확보한 게 모두 정황 증거뿐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CJB 이태영 기자입니다. 지난 3월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.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. 고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5시 고 씨가 깨어있던 점.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와 같이 미리 수면유도제를 구입했고 남편의 채모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. 하지만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. 수사 초기 경찰은 고 씨가 아닌 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습니다. 나중에는 잠버릇에 아이가 짓눌려 사망했을 수 있다며 과실치사로 변경하는 혼선도 빚어졌습니다. 고 씨에게 혐의점을 둔 것은 현 남편이 언론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강력 성토하면서부터입니다. 이미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. 피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. 대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은 고 씨가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의붓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러나 고유정이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